챕터 2의 후반부 같아요 아까 주와보 거대 주와보 잡고 전투하고 이쪽으로 왔는데 자, 악원을 구하라 아, 여기가 좀 어려워요 액션 버튼을 몰라 안 누른거라 야, 스페이스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라는 말도 없고 스페이스 버튼을 연속으로 이렇게 눌러야 되네 게임 만든 제작자 바라 패드로 하니까 얘네들을 맞출 수 있어 이렇게, 여기가 어려운데 쉽게 해결하네요 오케이, 됐어 호잇! 그런거 아냐 그러는거 아냐 이거 던질 필요가 없죠 제발 이제 더 큰 세기를 필요할 것 같아 객잇! 첨부가 하지 않으면 이 트럭을 잡아줘야 한다 오우! 총을 잡았어 그렇지! 바로 이거야 내 핵은 없을 것 같네 더 핵을 필요해 지금 폭탄 던지는 걸로는 안 될 거에요 그래서 총을 잡았어 아 이게 안 쏴지네 저쪽으로 총알도 부족하고 큰일 났네 응 됐어 이제 좀 안전하군 뭐야! 저격수다 아 아 오케이 아 맞췄어요 맞추기가 쉽게 만들어 놨어 이 게임이 나같은 초보도 노란색 점 같은 거 보이게 이 점만 잘 맞추면 돼요 어디 보자 자 이번에 어디로 다시 돌아가서 이거 하면 재밌는데 자 가만 있어봐 어디로 가는 거지? 아닌데? 이쪽으로 가는 길이 맞는데 길을 또 헤매고 있는 스파 기민선생 아! 사다리가 있구나 오케이 이거 쏜다 디아블로는 완전히 노가다 게임이죠 저도 3이 많이 오래 했었으니까 1년 정도 옛날에 아 뭐야 굿 굿 굿 굿 여기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템 없죠? 없으면 달려 Q버튼 오랜만에 눌러본다 아 이걸 진작 썼어야 되는 건데 자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한데요 밑으로 떨어지라는 건 아닌데 얼라려? 어 여기있거에요 잘 싸웠어 넌 무적이군 자 이제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지금 영상 8분째 찍고 있는데 이거 좀 지나고 30분째 되면 종료하는 걸로 할게요 같이 밀려 같이 밀려 여기 여기 빡세여 어 널 두고갈 수 없어 우리팀은 절대로 동료를 두고가지 않는다 와 용감하다 신병 위대한 군인이에요 내려가야 되는 건가? 지금 절로 가는 건 위험하죠 상당히 위험한데 상당히 위험한데 어디 쏘는거 흐어여어여어여어여어여어여 FAV otes 와 으으으으으 으어 사망이가 쏘네 아 얘 우리 편이지 정신이 없네 와 가지가지가지가지다 총알이 하나도 없어 와 미치겠네요 와 소망가야겠다 총알이 없어 총알이 아 죽었다 박스는 일반 좀비를 상대 안하고 주와보라는 강화된 좀비를 상대해요 노아드님 오셨네요 내가 실수... 아니 불강력적으로 죽은거 두번 빼고는 불찰로 죽은거 두번이네 아 세번인가 와 총알이 너무 없어 그리고 하여튼 우린 여기서 총연락을 쏴야되요 다시 자리해보겠습니다 메다 꽂아마냐 메다 꽂아마냐 오 오 총알이 없어요 아아 한쪽을 보고있으면 한쪽이 속속을 날리네 아아 미치겠다 진짜 오늘 돌겠네요 오늘 제작전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 됐어 후우 총알이 아예 없어요 와 이거 도망가야되나? 어 도망가자 총알이 아예 없어 어떡해 에이 도망가 도망가 야 어떻게 총알이 한발도 없냐 어이가 없는거죠 근접전 가야죠 뭐 어떡해 나 어떻게 해야돼 그렇지 야 막판에 총알이 0개의 상황에서 해결한 스파키밍과 피 좋아요 이제 마우스 커서가 빠져나가지 않게 되고 있는거 같아요 어쩔 땐 빠져나가고 어쩔 땐 괜찮고 흠 흠 흠 이동해 흠 셰헤리 버킨 셰헤리 버킨 우리 이쁜 셰헤리 국가 안전 어 이쁜데 락쿤 시티 이 여자도 라쿤 시티에서 이제 살아 생존자 중 한 명 몇 안되는 한 명 반정부군 수배자 용병 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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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아니네 크리스는 위스커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이크를 하고 안 싸우려고 그래 자기가 좀 미안한게 있어가지고 어찌됐든 아버지를 죽인거잖아요 크리스가 위스커의 아버지 아니 제이크의 아버지를 와 또 이놈이야 이놈이 재밌사 히히 야 버리겠어 Julian 총알이 한발도 없죠 나어떼해야돼 일단은 자 총알을 찾으러 오픈홀주 여기 위로 올라가야됩니다 아, 총알 줬어. 아, 이거 어떡해. 총알 얻었다. 이때 무적이에요. 분노의 치유먹. 쩌식아. 마우스 타서 안 빠져나간다. 어, 아직까지는. 쩌식아. 총알이 없잖아. 총알이 없어요. 아, 빠져나갔네. 마우스 타서. 그지같은 놈아. 안녕하세요. 원큐님 반갑습니다. 자, 어서오세요. 목걸기. 던져봐야. 자, 지금. 원큐님 별풍선 감사합니다. 잘 버텼어. 일어날 수가 있어야지 말이야. 뭐야, 여기서부터? 뭐야, 여기서부터? 어. 가, 고! 요? 여우. 후윽. ciao. fuera… . Got it. 유아. How will you have to go? 어 여기 못올라가게 돼있나? 잠깐만 아 올라갔어 야 이거 왜 이렇게 안맞아? 어 됐다 타이밍이 아주 좀비가 비행기 운전도에요 앞으로 나와요 히힛 캡콤이니까 가능하죠 자 문 열어 그렇지 덮화군 아 왜 넘어지냐 일어나봐 되게 안죽네 그처럼 잠깐만 위에 다시 올라가야 돼 왜냐면 지금 아이템 못먹은게 있어가지고 태민이 지금 하나도 없어 위에도 한번 올라가보고 위에도 한번 올라가보고 자 복탄 설치를 해준다고 하는군요 야 아이 다운 오오 오오 뭐야 오오 아아 미치겠다 이거 키가 왜 안먹혀 흑곰님 다시 오셨네 자 내려가자 잠깐만 위험해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 뭐야 아유 총알이 너무 없어 죽을거같애 아유 저기 위에 올라가면 위험하겠지 음 와 안되겠네 총알 낭비다 더이상 안되겠다 으음 으음 아유 정말 한발밖에 없어 으음 으으음 아유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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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 내려가 위험해 지금 극히 위험해요 스파팀 위너 무슨 뜻이냐구요 스파키가 영어로 형용사로 생기발랄한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제 이름 끝글자 해가지고 지은거에요 아 나 총알이 없다 죽게 생겼어요 MC 더 맥스님 반갑습니다 빅대기 짱님 반갑습니다 총알이 없어 총알이 너무 부족하니까 근접전으로 좀 많이 해야되요 이수 무서운데 안 먹어야돼 바머가야돼 오우우우 우와 쩔어 우우우우우 어? 나 손이 저 지하로 들어올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처음보네요 저 장면 야 이거 안열려 열어봐 응? 여기가 아닌게 벽 어? 저쪽이군 아 얘를 쫓아가야되니까 왓츠 신병 잘싸우는 총알이 좀 생겼네요 이제 아까 총알이 부족해가지고 어후 얘가 핀이에요 핀 신병 되게 용맹하고 잘싸워요 아 아 아잇 그렇지 자 이봐 여깄어 나를 잡으러와 내가 여깄어 미리 오게 피했어요 아 아 어디서 오는가 보이지가 않네 여기 있다 알았다고 인마 куда 이게 이제 수건 sing 모두가 대공포 세대 세ότε 부딪혔 naughty Mutter 이제 생물 병기만 태우님 반갑습니다 태원님 반갑습니다 총알이 없어 야 총알이 없으니깐 자 마.. 마스 아.. 야 안통하네 지금이야 그렇지 아.. 힘들었다 이놈이 빈사상케 안빠져가지고 그래도 와인보이님 반갑습니다 자 이거 아니야 그렇지 아.. 총알이 한발도 없는 상황이다 와.. 죽겠다 지저분하군 잘가 에이 에이 우리 만난적있나 뭐 군바들 다 똑같이 뭐 졌다부려 생겼지만 자식이 감 잡았죠 크리스는 웨스커의 아들일 것 같다라는 생각 아니면 카운틱 대장님 우린 저 녀석이 도망치려고 미친듯이 싸웠습니다 그 사람은 우린 BSA의 임무를 잊어선 안 돼 우린 BSA의 임무를 잊어선 안 돼 우리 세물테리를 위해 싸우는 겁니다 아.. 힘들었다 아.. 힘들었다 뭐야 어? 아.. 어..잠깐만 어..잠깐만 자 청사 내부를 수색하라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